원두고! 얀마 도완둑! 얀마 도완둑! 얀마 도완둑! 얀마 도완둑! 우와 얀마 도완둑!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? 시간 더 많았을 때를 가고 잘 놈들어 자라! 이선생! 아이 씨X 이게 시끄러우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가? 나한테 뭘 가르쳐달라고? 그 똥주가 하는 꼴 좀 보라고요 그러니까 나 헛밭 하나 던져봐 원두! 빨리 문 열어봐 그래 그 똥주... 똥주 좀 죽였어요 원두가! 뒤도는 마음속 깊이 우러나서 오래오래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재밌으시죠?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불쌍한 새끼가 있을까? 그리고 재밌다고 저 놀리시는 거죠 재밌지? 세상 탓하고 남 원망이나 하고 그리고 인생 종실까봐 아주 재밌다 빅복싱? 싸움이 아니라 스포츠예요 이거 싸움 잘한다고 야자까지 빼줬더니 이거 소질 있는 거야?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는 거 아냐? 저 원래 쌤 싫어해요 알고 있어 쟤 나한테는 수많은 완두기가 있어 니들이 날 선생이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다 automatic circle be quoi!!! it's amazing.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